안녕하세요 마하왕 종타쿠입니다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김현의 칼날이 주인공 버프 없는 현실적인 내용이었다면 어땠을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1부입니다 이건 한 번에 이어지는 내용이라기보단 각각의 짧은 에피소드 형식으로만 만들어 풀어볼게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자의 고정을 철저히 따지지 않구요 주인공이 된 데이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시 고정도 아주 많다는 건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에피소드 1 탄지로한 레지코 그리고 기우 숯쟁이 가문에서 태어나게 된 카마드 탄지로 탄지로는 인정이 드문 산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그에게는 여러 명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 기억해야 할 건 레지코 한 명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사실상 엑스트라거든요 아빠 탄지로는 몸도 허약한데 욕심은 또 많아가지고 애를 많이 싸짓긴 후에 일찍 죽어버리고 말았는데 마하계에서는 능력이 없으면 생각없이 애를 많이 싸질을 말자 라는 속담이 있었지만 탄지로는 산속에 살아서 그 속담을 몰랐기 때문에 애를 많이 낳고 책임 없이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남이 탄지로가 사실상 독박벌이라는데 남들은 학교 갈 나이에 추운 겨울에 손 호호 불어가면서 나무를 패고 숲을 만들어 마을에 내려가 팔기까지 해야 했죠 아 족발 장남으로 태어난 게 죄냐 독박벌이 개같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무거운 숲보따리를 등에 이고 마을로 내려가게 된 탄지로 탄지로는 마을에 가서 숲집하는데 자신의 또래 아이들이 함께 모여 놀고 있는 모습 음식점에서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는 모습을 보고 현타가 C에 왔습니다 아 안되겠다 엄마한테 이제 산속에서 그만 살고 이 마을로 내려와서 살자고 하자 라고 생각한 탄지로 하지만 생각해보니 매일매일 반만축내는 동생들 때문에 모은 돈이 없고 이 마을에 작은 집이라도 구하려고 하려면 보증금 천에 월 50만원을 내야 했기에 자신은 평생 산속에서 노예처럼 일만 하다가 죽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하루종일 마을 사람들에게 숲집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바람피다가 걸려서 아내한테 이혼당한 동네 아저씨가 외로웠는지 지간도 늦었는데 우리집에서 자고 갈래? 를 시전했죠 탄지로는 아저씨 집에 가면 맛있는 것도 주냐고 물은 뒤 준다고 하니까 개이득 밥과 굳었다 라고 생각하며 그 아저씨 집에 갔습니다 그 아저씨는 탄지로에게 대충 밥 한 그릇 내주고 내가 왕녀네요? 존나 잘나가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증명되지도 않은 자신의 과거를 지은 나기에 미워하면서 뽕에 찼고 탄지로는 어휴 저 꼰대 새끼 저러니까 아내한테 버림받았지 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그 아저씨의 자화자찬에 이골이란 탄지로는 새벽이 되자 집에 가봐야겠다며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나는 절대로 저런 꼰대가 되지 않아야겠다 라고 다짐하며 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까이 가보니 피냄새가 났고 탄지로는 어? 엄마가 설마 일하고 온 나를 위해 닭이라도 잡으셨나? 오늘은 백숙 먹는 날인가? 라고 하며 신나게 뛰어들어갔죠 그런데 탄지로의 눈앞에 펼쳐진 건 바로 피 흘리고 죽어있는 가족들의 모습 탄지로는 아니 족발 우리 집처럼 가난한 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와 보통 범죄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잘 당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던데 진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라고 하면서 허겁지겁 생존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노동생 네이코만이 간신히 숨이 붙어있었고 탄지로는 네이코만이라도 살려보기 위해 그녀를 업었다가 다시 내려놓았고 치료받으려면 돈이 있어야지 비상금을 어디다가 뒀더라? 라고 하며 네이코의 병원비를 광업지거 찾았죠 다행히도 강도가 돈을 훔쳐가지 않았는지 전재산 5만원이 있었고 탄지로는 이 돈으로 네이코를 살리는 데에는 택도 없겠지만 일단 의사에게 네이코를 들이밀고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야기로 쇼브를 봐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네이코를 업고 산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급한 마음에 뛰어가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고 네이코는 벅서리와 함께 바닥에 내동댕이 처지게 되었죠 탄지로는 순간 와 족발 설마 이걸로 네이코가 죽으면 내가 뒤집어쓰려나? 어차피 가만히 냅둬도 죽을 상황인디? 라고 억울해하면서 비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은 줄만 알았던 네이코와 일어나 탄지로에게 뛰어들었고 탄지로는 아 네이코 미안 솔직히 살아먹고 3미트로 뛰면 넘어질 수도 있지 안 그래? 라고 했지만 네이코는 엄청나게 환한 얼굴로 탄지로를 공격했고 탄지로는 겨우 자신의 허리춤에 있던 도끼로 네이코의 날카로운 깨물기 공격을 막았죠 탄지로는 네이코가 손톱으로도 막 여기저기 긁어피가 나자 갑자기 개혈 받았고 평소에도 네이코와 탄지로는 현실 남매답게 치고박구를 자주 했기에 이게 오빠한테 또 되들어? 라고 하며 그녀를 걷어찼습니다 그렇게 바닥으로 널브러진 네이코 탄지로는 순간 네이코가 다친 상태였다는 걸 깨닫고 아 오빠가 좀 심했지? 미안 대신에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엄마한테 이러지마 라고 했는데 순간 엄마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라는 걸 깨닫고 다시 절망감이 찾아왔죠 그런데 가만 보니 뭔가 네이코의 상태가 이상한 것 같았고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동생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만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의 인기척이 들렸고 그쪽을 보니 마치 만화 속의 주인공 라이벌 포지션에 있을 법한 차갑구도 잘생긴 외모를 가진 남자가 있었고 그는 곧바로 네이코를 보더니 허리춤에 있는 칼을 쓱 빼들었죠 탄지로는 그 남자에게서 살기를 느껴 당신은 뭐냐고 설마 강도냐고 우린 가진 게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그 남자는 자신은 오니를 퇴치하는 집단인 귀살대의 검사 통역학 기우라고 한다고 소개했고 그 여자 오니는 위험하니 지금부터 처당하겠다고 했죠 탄지로는 오니라는 말에 깜짝 놀라 네이코의 상태를 다시 봤고 정말 이 남자의 말대로 동생이 오니로 변해버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탄지로는 동생을 포기할 수 없었고 이 남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그를 막았었죠 기우는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묻자 탄지로는 이 아이는 내 동생이고 지인껏 사람을 해친 적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도 해치지 않을 테니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기우는 미래의 일을 확신한 녀석은 전부 사기꾼이라고 막의 비록에 쓰여져 있었다 오니가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경우는 못 봤어 더 이상 내 앞을 막아선다면 너도 배겠다 라고 위협을 했죠 탄지로는 이대로 가다가 정말로 네이코를 이 남자에게 잃을 것 같아 자신에게 있던 손 두께를 꽉 잡고서 나도 어릴 때부터 쭉 도끼질을 하면서 단련했지 저 남자를 통나무라고 생각한다면 쉽게 찍어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기우에게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우는 귀닷대 검사들 중에서도 정점에 서 있는 주의 계급의 검사였고 탄지로의 어설픈 공격은 쉽게 받아칠 수 있었죠 귀닷대 검사들은 사실 비공식 단체인데다가 오니에 대한 증오에 눈이 먼 인간들이라 오니를 주의를 할 때 방해하는 인간들이 있으면 자신들만의 기우를 말하며 그 인간들도 배워버리기 일쑤였는데 기우는 그래도 동생이 오니가 된 판지로의 마음을 어느정도 공감하며 그를 죽이지 않고 기절만 시키려고 했습니다 기우는 그 뒤 속으로 다들 나에게 사회성이 떨어진다더니 다들 나를 미워한다더니 하지만 난 사실 이렇게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지 라고 흡족해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네이코가 갑자기 판지로 쪽으로 뛰어갔고 기우는 이대로 놔두면 오니에게 판지로가 당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니와 된 가족에게 죽임을 당하는 건 너무나도 끔찍한 일 기우는 아주 수준 높은 검사였기에 네이코가 판지로에게 다가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물의 호흡을 시현했죠 그런데 그 순간 네이코는 기우를 막아서며 마치 판지로를 지키려는 액션을 취했고 기우의 물의 호흡은 네이코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기우는 아 수박 지우 떼네 설마 조은이가 이 아이를 공격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에이 오니가 왜 인간을 지키려고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착각이었겠지 라고 자신이 본 걸 잊으려 했죠 그때 쓰러졌다가 정신 차려 눌듯한지로 자신의 앞에 네이코의 목이 떨어져 있었고 네이코는 오빠 라고 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되어 왔습니다 판지로는 절규하며 네이코의 목을 몸에 다시 붙이려고 했지만 몸은 부서져 공기 중에 흩어져 버렸고 판지로는 그의 오열을 하기 시작했죠 기우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었고 판지로는 기우에게 분노에 찬 눈빛으로 도대체 내 동생을 왜 죽인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기우는 아까 전 설마 보지 못한 거냐고 니가 내 공교에 쓰러지자 그 온이는 곧바로 널 잡아먹기 위해 뛰어들었고 나는 니 목숨을 구해준 거라고 했죠 판지로는 쓰러졌을 때 얼핏 본 네이코의 모습이 기우가 말한대로 자신을 향해 뛰어왔던 것 같았기에 더 이상 기우에게 화풀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우는 지금 너에게 일어난 일이 너에게만 일어난 비극인 것 같겠지만 니가 모르고 있을 뿐 이 세상에는 너보다 더 험한 꼴을 당한 사람들은 널렸다며 나 역시 가족을 오니에게 잃었는데 심지어 우리 누나 치타코는 혼인 전날 나를 오니에게서 지켜주고 자신이 희생되었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죠 판지로는 이젠 전 가족도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냐며 눈물을 흘렸고 기우는 판지로에게 버럭 화를 내며 생사여탈의 권리를 남에게 지워주지만 우습기 짝이었군 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판지로는 그 말에 푹 주눅이 들어 아니 생사여탈 권리를 당신에게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물어본 것 뿐인데 말이 심하시네 직장의 친구 없으시죠 라고 소심하게 한마디 했고 기우는 난 미움받고 있잖아 라고 말한 뒤 쓱 가버리게 되었죠 판지로는 한동안 멍하니 그곳에서 네이코와 제가 되어 사라진 쪽을 바라보다가 살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죽은 가족들을 묻어주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판지로는 항상 시끌벅적했던 가족들의 기억을 드세기다가 또다시 울컥 눈물이 흘렀고 만약 네이코가 살아있었다면 나도 기다릴 때 검사라는게 되어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릴 방법을 찾았을텐데 라고 생각하며 이 에피소드가 끝이 나게 되죠 오늘은 가장 초반부 스토리를 마왕님의 시선에 맞게 각색을 해봤는데 이런 느낌의 시나리오가 재밌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뭐 다음번에도 다른 에피소드를 만들어볼 수도 있고 뭐 반응 없으면 안 만들고 어쨌든 오늘의 망소리는 여기까지 마왕의 진정한 각성을 위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른거 잊지 마시구요 그럼 오늘의 말 사요나라 사요나라 melt 일단 사요나라 저녁 조용히 시청해 주셔서